Q. 방탄소년단 지민이 명실상부 K-POP 최고의 메인댄서 춤의 신으로 불리며 유명 전문가들의 극찬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계적 안무가이자 방탄소년단의 버터플라이, 테렌디피티 등의 안무 원작자 브라이언 푸스포 쓰는 SNS에 나의 최애 춤에 대한 리액션 당연히 지민이라고 소개하며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전문 댄서 클레이의 유튜브 채널 cc 스튜디오에 출연한 그는 영상 시작부터 히스포펙 라는 찬사를 지민에게 전하고 불타오른 애의 3분 33초 부분에서 지민이 다 죽이고 있다고 흥분하자 클레이는 애 앞쪽 센터에 있는지 알겠다며 지민의 폭발하는 파워풀한 무대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블랙스완 동무 영상에서는 지민의 다재다능함은 대단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지민은 솔로곡 세렌디피티에서 자신만의 춤 표현력에 프리스타일을 더해 안무 원작자인 브라이언 푸스포스가 크게 감동했으며 자신의 안무를 더욱 빛내준 지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우아함과 카리스마가 넘쳤다고 극찬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푸스포스는 지민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여러 차례 지민을 최애로 꼽은 데에 이어 이번 리액션 영상에서도 손가락 하트와 나의 최애 지민이라며 I'm fun! I'm not given a bigger fan! 이라고 지민의 팬을 자처했습니다.